옴이 정신을 모으는 작용을 하잖아요. 몸을 진동시키면서 이 자리에 호흡도 좋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힘에 정신을 모아서 몰라 괜찮아 하셔도 좋고 지금 여기 이런 단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여기 이먹고 화두 화두를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화두, 연불, 나무아미타불. 아무튼 여러분 집중이 잘 되는 거, 정신을 확 모을 수 있는 거에다가 정신 한번 모으시고 몰라 괜찮아 하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에 난 정신이 잘 모이면 나무아미타불 하시고 먼저 하시고 뒤에 몰라 괜찮아 해도 되고 딱히 다른 거 없으면 그냥 오음으로 정신 모은 뒤에 몰라 괜찮아로 참나 접속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연불을 하셔도 되고 참나각선 그냥 누리셔도 되고. 그렇죠? 이게 좀 맛이 달라요. 몰라 괜찮아는 정신을 가라앉게 하고 힘을 빼고 깨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음은 정신을 모아주죠. 정신 모음. 요거는 몰입력을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이먹고 해야 몰입이 잘 되는 분, 정신 확 깨어나는 분, 연불해야 깨어나는 분, 아니면 기독교 같으면 아버지해야 깨어나는 분 계실 거고 호흡에 정신을 모아야 정신이 잘 모아지고 깨어나는 분, 몰입력이 충전되는 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학당에서 강조하는 법이죠. 지금, 과거 미래도 아닌 지금 하고 정신을 좀 모은 뒤에 몰라 괜찮아 때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하고 정신을 지금 이 자리에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몰라 괜찮아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모은 다음에는요. 모은 다음에는 여기 힘을 좀 빼줘야 돼요. 이때 에고 힘이 쫙 빠집니다. 몰라 괜찮아 해버려. 그러면 참나 접속이 잘 되고, 참나에 접속이 잘 되고, 만족, 제가 늘 얘기하는 존재로 만족하기, 존만, 현존에 만족하기, 괜찮아, 아무 걱정 없어. 미소 지으시면서 괜찮아 해버리면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오음 하고 한 번 때리고 오음 하고 정신 한번 모은 뒤에 몰라 괜찮아 라고 이완을 쭉 시켜버립니다. 몰라는 집중이기도 하면서 이완도 시켜준단 말이에요. 정신을 모으면서 딱 이완 시켜줘요. 괜찮아도 그래요. 괜찮아도 정신 모으면서 이완 시켜주는데 좀 세게 먼저 정신이 잘 안 모아지면 몰라 괜찮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몰라 괜찮아 할 때 좀 뭔가 힘이 약하다고 느껴지시면 오음을 한번 때려 보시거나 지금 아니면 지금 여기 아니면 아버지 이목고 하고 한번 아니면 아미탑을 하고 한번 강하게 생각을 일으켜서 정신을 모아준 다음에 그 집중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완시켜 버리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하면 그대로 참나 접속 상태로 들어갑니다. 크게 소리 안 내도요. 그냥 자기만 들릴 정도로 오음 이렇게 진동만 느끼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오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변화는 일어납니다만 생각으로만 하려면 좀 아쉬우면 살짝 입 다물고 오음 하는 느낌 진동의 느낌 느낄 정도로만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정신 모은 뒤에 바로 뭐를 때려야 돼요? 몰라 괜찮아 때려버리면 딱 존재만 하고 잡념 있건 말건 잡념에서 뭔가 한 걸음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만 잡으시면 거기가 참나예요. 거기가 기독교에서 말한 성령짜리입니다. 거기가 기독교에서 말한 성령짜리입니다. 1080p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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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31 30분 30분 40